냐옹 여기서 잔잔한 마음으로 생일을 일하는 중 관객만 도망가게 바람을 고기를 바람을 고기를 고기 놀아 고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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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랑하는 코알두루 1번 아imiz 2번에 힘이 가서 1번을 잘라주세요 1번을 잘라주세요 골고루 줘야돼 유지 찌개가 내 손에 잡아둬요 찌개가 안 되 예술 아이스크림 찌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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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. 골고루 오늘의 주인공은 오늘의 주인공은 오늘의 주인공은 오늘의 주인공입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